안녕하세요 1월 단일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지금부터 이제 한 8주 정도에서 기본서가 다 마쳐질 거예요 1월달, 6월달만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가 다 나갈 거예요 중간중간 빼고 나가는 거 없어요 이제는 빼는 것 없이 전체 진도가 나가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 지금 1월, 2월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수업시간에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만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더 많이 공부하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하는 것 중에서도 일부씩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법에 올인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어차피 공시법이 있으니까 공시법 공부 좀 하면 돼요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합쳐서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공시세법을 묶어서 평균 6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세법 다 맞은다고 해서 4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시를 좀 더 잘하셔야지 세법을 너무 많이 하셔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세법의 범위가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출제 범위는 이게 시험 범위예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딱 정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란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나는 취득세에서 두 개 나오니까 두 개를 맞추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법 문제는 모두 다 종합문제로 출제돼요 단답형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어디 한 군데 공부하고 한 군데 빼고 이래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타는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여기만 좀 암기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 몇 개 안 나와요 없어요 몇 개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다 해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또 어떤 데 한 문제 또 어디는 두 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그 법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 흐름으로 타 흐름을 탄다 이런 정도만 해주시고 이제 공부하실 때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다른 학원은 그런 거 누가 오지도 않는데 여기만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월요일 합격하셔서 내년에 시험공부 하신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 소리예요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와서 했던 소리를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믿고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하세요 그러잖아요 믿고 하세요 믿고 하세요 그럴 때는 합격하신 분은 선생님들한테 존칭을 써요 그래서 님자를 붙여요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합격 안 하신 분들은 그 X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요 안 믿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요 아 학원 선생님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이제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 저분 믿고 그냥 1년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고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집에 가서 책을 한번 봐야 되겠네 복습을 해야 되겠네 오늘 배운 걸 오늘 복습을 안 하면은 기억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하루만 지나면 머릿속의 기억력이 70%가 사라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정도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장기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시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수업을 듣고 다음 주에 책을 탁 펼치면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그었지? 그래요 우리 지금 두 달 전에 책에 배워가지고 밑줄 그어진 게 있어요 좀 있으면 배우다 보면 책에 밑줄 그어졌을 거예요 이거 왜 그었지? 이거? 누가 뭘 해놨지? 나 말고 누가 내 책에다 뭐 체크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딱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사귈 때 내가 한 번 딱 보고 저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걸 보고 한눈에 뿅 갔다 이러는데 그건 요즘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한 번 보고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지문이 아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디로 날아가지고 처음부터 날아가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요 우리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것만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요 저 안 믿어도 돼요 저 믿지 않아도 돼요 안 믿고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만 하시면 돼요 제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세법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건 몰라도 되고 세법 책을 스스로 읽고 복습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여기 문제까지는 안 풀으셔도 돼요 어차피 강제로 풀게 만들 거니까 이번 주부터는 강제적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 거예요 좀 있으면 오늘 수업 끝날 때 시험 봐요 시험도 봐요 진짜 시험도 봐요 옛날에는 시험 보고 시험 답안지를 걷어가지고 그걸 게시판에다가 성적까지 공개해버렸어요 실명으로 공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항의하고 난리 나요 아니 세발 하고 나서 이렇게 성적까지 공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공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공부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할 테니까 제발 좀 붙이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붙여요 지금은 막 붙이고 그러면 민원 신청하고 그래서 안 돼요 교육청에다 민원 넣어버리고 이러니까 어쩌면 아니 이 학원은 참 우리 학원생 이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복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문제를 풀어서 60점 넘기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60점이 안 나와도 크게 실망을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 본인을 못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으시고 내 안에 이렇게 복습 열심히 하고 문제 풀면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럼 나이가 해낼 수 있겠다 이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시네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떻게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냐면 이 책을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오늘 저녁에 한 번 다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루 저녁에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하루 저녁이면 정리 끝나요 그런데 오늘은 반절만 해야지 오늘은 반절까지만 해야지 그럼 반절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책장만 넘기고 있어요 언제 끝나지?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잘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까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좀 크게 잡으셔야 돼요 크게 잡고 내가 이거 이 정도야 책 한 권에서 16개 나오는데 이걸 못 맞춰? 이것도 못 맞추면 내가 뭐래?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 이런 것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돼요 세법은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세법 공부할 때 어떤 감옥도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공부할 때 이 감옥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하나도 안 돌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이제부터 이제 교재 시작할 건데 기본서 폐지수가 여기 표시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서의 폐지수를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 폐지수 보고 따라오시되 이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띄워놨어요 그대로 띄웠으니까 교재를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내용에다가 교재에다가 너무 많은 거 체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체크하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들어요 힘드시니까 조세의 의의 그러면 의의가 뭔지 의의가 뭔지 설명하면 설명 한번 들어보고 저건 내가 여기다 밑줄 그어도 되겠네 아니 저거 안 그어도 되겠네 그럼 안 그어도 되겠네 그러면 절대 그지 마세요 조세라는 게 뭐냐면 청의 설명해 드릴게요 조세 잘 들으셔야 돼요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 조세는 세금을 조달하는 거 끝 끝났어요 의의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진짜 그럼 조세의 의의는 시험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발 처음부터 쓰는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초등학생 자녀가 집에 있으면 국어책 이름이 뭔지 제발 집에 가서 한 번만 봐보세요 요즘 초등학생들 국어책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지 무슨 무슨 뭐라고 돼 있는지 순서대로 앞에가 무슨 뭐라고 돼 있는지 꼭 한 번만 읽어보세요 말 듣, 쓰 쓰는 게 제일 뒤에요 말하는 게 먼저에요 절대 쓰는 걸 먼저 하지 마시라는 거 쓰는 거 먼저 하는 순간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제발 좀 그것 좀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시라고 해도 지금까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쓰기부터 해요 그러면 귀가 막혀버려요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나오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일 순서를 듣는 것부터 하고 말하는 것부터 연습하시라는 거 쓰는 건 제일 나중에 쓰는 건 진짜 제일 나중에 그렇게부터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그것만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존에 11월 12월 했던 분들은 지금 한 번도 연필 안 들고 쓰려고도 안 했어요 쓸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철저히 쓰지 말아버리라는 거 자 1번 조세의 의라는 거 뭐였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세라는 거 뭐냐면 진짜 복잡해요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부가 돈 걷어가는 거에요 이거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조세의 정의를 찾아라 이런 말을 내는 선생님이고 교수들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세금을 조달한다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쓰려고 그래요 이거 이 단어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히 숙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리라는 이야기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조세의 특징으로 가봐요 특징 중에 양가로 1번은 지금 1차 공부하시면요 부동산 학교론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양가로 1번을 공부하셔야 돼요 2차만 하시는 분 1차 통과하시고 지금 2차만 하신 분들은 양가로 1번은 이건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2차만 하신 분들은 양가로 1번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1차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러고 끝내버리시라는 거 그런데 1차부터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과세 주체라는 단어를 그걸 읽는 연습으로 해볼게요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러면 세금을 가져가는 단체가 어디냐 누가 세금을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세금을 가져가는가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국하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 이런 걸 문제로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가져간다 그러면 아주 축소를 시켜요 국가가 세금 가져가면 국세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니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나중에 써지는 거예요 스스로 써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써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러면 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에서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방세 이렇게 나중에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걸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예 시험에 내지도 않으니까 그럼 다시 그대로 말하는 연습해 보세요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 그러면 된 건? 국세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말 안 하면 나중에 이해 못 해요 스스로 말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가져가면 지방세 그럼 끝 그럼 처음에 우리 태어난 꼬맹이들 말 시킬 때 엄마 했어 그런데 아기가 말 안 해 엄마 엄마 한 번 시켰어요 엄마라고 해? 엄마 그랬어요 그런데 말 안 해? 그러면 말 안 시켜버린가요? 계속 시키는가요? 말할 때까지 시키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까지 시켜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말 안 하면 말할 때까지 하루 종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만 그걸로 끝나요 이제 그러면 한 번 엄마라고 하면 나를 보는 순간 계속 엄마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꼬맹이가 지금 볼펜 주면 쓰러 가면 엄마 쓰든가 못 쓰든가? 못 써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써줘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꼭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하고 계속 숙탈하고 나중에 쓰는 연습할 거예요 처음부터 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뭔 말인지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23페이지에 표를 한 번 봐보세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겁을 내지 마시라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이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세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세 그러면 그대로 읽어요 국세라는 걸 동그라미 쳤으니까 국세라고 동그라미 쳤으니까 그대로 읽어봐요 그럼 누가 가져가는 세금이란 이야기인 걸 봐요 말 됐잖아요 그냥 스스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네 그럼 국가에서 가져가서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들이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예산으로 쓰는 세금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위에 소득세부터 농어촌 특별세까지 아 이런 것들이 국세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걸 막 써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한 번씩 읽어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아 이런 세금들이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이네 이런 게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이라고 한 번만 보는 거예요 한 번 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보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여기 국세구나 하고 익혀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깜지처럼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볼게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태력적으로 국세네요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네 개만 내요 그런데 이걸 다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신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여기 네 개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위에 소득세부터 소득세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그 다음에 상속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딱 네 개만 네 개만 그럼 이 네 개만은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말을 시킬 때 하나씩 하나씩 시키든가요 한꺼번에 하루에 막 백 개 천 개씩 말 시켜버리든가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몇 개만 하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붙이고 조금 더 늘려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만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안 해버려요 벅차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것들은 누가 가져가는 세금이라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금들은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가 여기 여기 여기가 나왔어요 상속세는 지방세다 틀렸죠? 국세죠? 증여세는 국세다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틀렸죠? 그냥 틀렸다는 거 알아버리잖아요 안 써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책을 이용을 하셔야지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살라가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내가 내 말로 읽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이고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다시 연재해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은 무슨 세? 그랬는 거야? 국세 거기에는 무슨 세? 무슨 세가 주로 있냐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지방세가 또 있어요 그 표 속에 지방세가 있는 거 다 체크하면 안 돼요? 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간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을 지방세라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인 게 지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이 세 개만 우리 시험에서 출제해요 나머지는 하나도 출제하지 않아요 이 세 개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 표에다가 체크하지 마세요 왼쪽에 날개 보면 핵심해가지고 지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국세라는 얘기가 지방세라는 얘기가 지방세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출제했어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맞았죠? 재산세는 지방세다 맞았죠? 그런 형태로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우리 중개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출제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외에 나머지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니까 세법이 어렵고 안기과목이라고 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시험 문제로 다시 22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22페이지에 오시면 그 왼쪽 날개에 표 하나가 보일 거예요 표 하나가 보이는데 지금은 표 안 보고 여기만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해보고 안 되면 얼른 가서 확인하고 연습해서 되면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이면 무슨 세? 그랬는가요? 국세 국세 봐요 됐잖아요 지방에서 세금을 부과해가면 지방세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지금 이해가 돼버렸으면 문제 하나를 맞춰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 어디에 속한다 봐요 해결했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한 문제 맞췄네요 부동산 합계연구소 시험에 나오는 한 문제를 건져낸 거예요 그거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연습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는 한번 연습을 다시 해봐요 한번 빠른 속도로 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끝났잖아요 그럼 국세 지방세 구분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끝났으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도 보면 돼요 그럼 그 교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바로 밑에다가 바로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 표소 밑에 상속세 또 증여세 1차 신분으로 쓰시고 2차 신분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2차만 1차 통과하신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1차 신분들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1차 시험에서 이게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 2차에서는 안 나와요 2차에서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도 상속세와 증여세도 국세로 가는가 지방세로 가는가 그렇죠 국세 상속세와 증여세도 국세다 이렇게만 메모하시면 이제 완전하게 국세 지방세결이 끝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보죠 양가로 2번은 아예 밑줄 그지도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는 읽어보지도 마세요 오늘 세금이 내가 오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뭔가 고지서 하나 날라올 거예요 그럼 집에 고지서 날라와가지고 내가 세금을 냈어 세금 내라니까 내가 세금을 정부한테 냈어 내놓고 정부한테 나 세금 냈으니까 나 뭐 좀 해줘 나 세금 냈으니까 뭐 좀 해주라고 그러면 정부가 그래 얼마 내셨는데 얼마 재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든가요 택도 없는 소린가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세금을 내면 세금 냈다고 뭔가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안 해주죠 그게 바로 양가로 2번이에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건 학설이에요 학설은 세법 시험에서는 안 내요 학교론에서나 나오는 거지 세법에서는 이런 학설 같은 건 아예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은 아 우리가 세금 내봤자 나한테 직접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말만 하면 돼요 세금을 낼 때마다 정부가 고지서 나오면 우리는 집에서 뭔 말 하면서 세금을 내는가 그 생각만 잘하면 돼요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만 내라 하네 그게 양가로 2번이에요 그럼 끝 2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가로 3번으로 가보죠 양가로 3번은 세법 시험에서 해년마다 한 문제 이상 식이 출제돼요 양가로 3번은 양가로 3번은 2차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이 부분은 해년마다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런데 이건 여기만 알아도 두 문제는 그냥 건지는 거예요 그럼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그럼 금전급부라는 게 말은 복잡하게 써놨지만 세금을 정부가 걷어갈 때는 무엇으로 걷어간다라는지 한 글자로 돈 돈 걷어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거예요 정부는 돈을 걷어갑니다 원칙은 돈을 걷어가는 게 원칙이고 나 돈 없으니까 나 이 물건 줄래 그러면 정부가 물건을 처음부터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처음에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처음에는 안 받아요 처음에는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데 돈이 없으면 대신 뭘로도 받는다 물건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냥 몰라도 그냥 읽으면 돼요 물건으로 물건으로 내겠네 그럼 물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낸다 하면 정부가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책 왜 안 받겠는가 돈도 안 되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을 때 뭐 되는 것만 받겠다 그렇죠 돈 되는 거 우리 돈 되는 것 중에 제일 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집 통칭해서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범위를 조금씩 늘리고 늘려가지고 안정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받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물건으로 물건으로 받으려면 법에다가 이런 이런 법은 이것은 물건으로 낼 수 있다고 법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물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오로지 이거 하나예요 그럼 재산세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있어요 재산세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재산세만 그리고 재산세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다가 만자를 딱 쓰세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물건으로 낸다 가면 물건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작년 시험 32회 33회 연속 두 번 시험이에요 아니 뭐예요? 이렇게 쉽다고 해요 그래요 아니 그게 참 쉬워요 작년 시험 작년 33회 시험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내 부동산이 정부에게 수용을 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이 초과되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뭐라고 쓰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재산세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작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32회 시험은 이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맞았죠? 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다 재산세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물납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봐요 이거 하나 끝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어떤 분을 써 종합부동산세 안 된다 양도세 안 된다 못 알고 써요 이것만 된다고 하면 되지 나머지는 다 엑스 거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할 때 연습해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국세와 지방세를 뭔지 한번 연습을 해봐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이렇게 다섯 개예요 이 다섯 개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누구만? 재산세만 그럼 나머지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2에 33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디다 체크하면 되냐면 22페이지 그 왼쪽 날개 표 있죠? 지방세 뒤에 여기 지방세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방세 뒤에다가 여기다가 물납을 이렇게 써보세요 표 바로 옆에다가 물납 물납 해놓고 재산세에다만 동그라미 치고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X 거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표 하나가 국세 물납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에 있는 문장은 아예 읽을 필요 없이 이 표 하나만 가지고 두 문제는 해결이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책 한 페이지가 진짜로 가볍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오로지 재산세예요 그러면 임대소득은 물납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만 오로지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재산세만 물납이 되고 나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22페이지 끝 23페이지로 가네요 23페이지 갈라겠더니 한 번 지금까지 배운 거 요약을 한 번 해보라네요 이제는 칠판만 보고하세요 책을 보고하지 마시고 국세, 지방세 구분 한번 해보죠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런데 이 중에서 물납은 누구만 된다? 재산세만 잘 해결됐잖아요 처음에 한 번 입을 띌 때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잖아요 숙달이 되면 더 빨리 나와요 그럼 말을 빨리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내 손으로 그냥 글이 써져요 쓰는 거 제일 나중에 써져요 말을 다 해보면 그다음부터 글은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어요 이제 다시 국세 종류라고 국세 중에서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이 대략 국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농어촌 특별세를 다른 색깔로 입혀놓으세요 가장 밑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눈에 띄는 다른 색깔로 입혀보세요 색상편으로 색상편으로 농어촌 특별세만 입혀만 놔보세요 왜 농어촌 특별세를 색으로 입혀라 했는지는 잠깐 이제 지방세 갔다가 오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한 편에 넘겨보시면 지방세라는 세금들이 있어요 지방세라는 세금 중에 지금 제가 체크한다고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 안 하셔도 되니까 앞에가 지방이나 지방이라는 글자가 붙는 게 있어요 지방하고 지역이라는 글자가 붙는 게 있어요 지방이나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지방세예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세금, 지방에서 필요한 세금 다 지방세예요 이것들은 다 지방세예요 지역이나 지방이 들어가는 건 모두 지방세예요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이나 지역이 안 들어갔어요 농어촌이라고 했어요 농어촌 농어촌 특별세는 뭐냐면 국가가 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에서 받아서 지방에서 쓴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예요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앞에 이름이 농촌이라고 해서 지방세라고 한다 그래도 국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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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그럼 지방세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간략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기만 하세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오늘 설명하면 3월 달부터는 이건 설명하지 않아요 서울 전체 서울 전체의 예산으로 쓰는 것 서울 특별시 전체 예산으로 쓰는 것을 특별시세라고 그래요 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특별시세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광역시세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광역시세라고 그래요 그럼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 구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래서 이걸 구세라고 그래요 또 광역시에 각 구청들이 필요한 세금도 이것도 구세입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구에서 필요한 세금만을 그러면 이거는 그 구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래서 그냥 구세 이렇게 말하면 돼요 경기도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래서 도세라고 그래요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도세라고 그래요 그럼 김포, 김포시 김포시에서 필요한 세금은 뭐예요?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세금이니까 시세라고 그래요 연청군이나 가평군이나 양평군 군에서 필요한 세금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군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래서 그냥 군세라고 그래요 그냥 이름을 붙이면 돼요 우리 집에서 필요한 우리 집 세 이러면 돼요 옆집 그러면 옆집 세 그러면 돼요 그냥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붙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처음에 처음에 글을 배우고 한글을 글을 못 쓸 때 글을 쓰지 못할 때 그림책을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 그림책 주고 이 그림책 보고 그냥 마음대로 읽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여기예요 여긴데 이 내용도 지금 쓸 필요가 없어요 요약을 해드릴 거니까 그럼 우리 지방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세 개만 이것만 그냥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취득세는 여기에서 필요한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여기서 필요한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여기서 필요한 세금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예요 이걸 못 외워요 그러니까 요약 형태로 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앞에 머리글자 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래서 그냥 읽어봐요 광, 도에서 필요한 세금이 취득세예요 이러면 돼요 그럼 서울은 취득세는 전체, 특별시, 전체 예산으로 쓰는 거고 인천은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쓰는 거고 경기도는 도를 위해서 쓰는 세금이 취득세네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서울은 각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이고 경기도는 도에서 필요한 세금이네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서울은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이고 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필요한 세금이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이걸 다 시험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왼쪽 표 날개 있죠? 24페이지 제일 위에 왼쪽 표에 있는 거죠 그것만 익히면 돼요 그 부분만 자, 한 번 익혀볼게요 취득세는 특, 광, 도 특광도 그대로 읽으면 돼요 특, 광, 도 특, 광, 도 그러면 특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광은 우리나라 광역시들 도는 우리나라 도들 그래서 도에서 필요한 세금 광역시에서 필요한 세금 특별시에서 필요한 세금을 취득세 취득세를 가지고 특별시는 특별시 예산으로 광역시는 광역시 예산으로 도는 도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각 도의 예산이고 구청들의 예산이네요 재산세는 시 예산이고 군의 예산이고 구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이렇게만 익히시면 돼요 안 되면 그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연습해보는 거예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그럼 문제 낼 때는 이렇게 내요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입니다 특광도 구 안 들었죠? 틀렸네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도하고 구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문제 나오네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 주체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해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만 연습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숙달이 되는 거예요 딱 설명할 때 보면 한 번 막 써나 숙달 안 해 그리고 집에 가서 볼래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썼어? 이걸? 뭐지 이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내용을 보고 계속 말로 계속 읊어봐요 읊어보면 스스로 이제 아 이걸 그냥 읽어가지고 그림체 읽댓기 보금에서 아 특광도면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서 필요한 세금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3번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 가보죠 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시험에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니까 이거 1차든 2차든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지금 한 번 가볍게 설명하고 말아버리네요 일반 경비를 위해서 세금을 줘다라는 것을 이 말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은 돈을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금을 보통 세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세금을 보통 세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보통 세라고 그래요 내 주머니에 들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세금을 목적 세라고 그래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건 목적 세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보통 세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들을 국가나 지방에다 내주면 국가나 지방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금들이에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들은 전부 다 그냥 일반 경비로 쓰는 세금들이에요 보통 세와 목적 세는 중교사 시험에서는 아예 한 번도 출제한 적도 없고 출제도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끝 이제 오른쪽 3번으로 가네요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로 가보네요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는 1차 하신 분들만 하시고 2차 하신 분들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2차 공부할 때는 아예 3번도 강의하지 않네요 이제부터는 1차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1차 통과하신 분들은 나는 안 해도 돼?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 말 뜻을 납세자와 담세자란 말 뜻을 풀어드릴게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똑같네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갑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가지고 납세자도 누구를 하냐인가? 똑같아, 똑같으니까 갑이 되는가요? 갑이 아닌가요? 갑, 자기 자신, 갑 똑같아 하겠지 않아 이렇게요 일치, 일치니까 같은 사람이야죠 그러면 갑이 부담해가지고 갑이 부담해가지고 갑이 납부하네 그러면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하니까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하니까 내가 세금을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내가 내는가요? 내가 어떻게 내는가? 봐요, 그게 직접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세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를 누가 시험에 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외우고 계세요 여기까지 하면서 힘을 다 팔려버려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공부하면서 힘 팔려서 그다음에 진짜 시험에 나온 걸 가서는 공부를 못 해 이게 직접 세요 그러면 담세자와 납세자가 상의하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갑이다 그런데 상의하다, 상의하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갑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을이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세금을 넘기니까 을이 갑세금을 받아가지고 대신 내줬다 그러면 직접 갑이 내고 있는가? 갑은 누구를 통해서 내고 있는가? 통해서 그러면 직접 내고 있는가? 직접이 아닌가요? 직접이 아니죠 그럼 직접의 반대로 뭔가요? 간접 그럼 직접의 반대로 모르겠다 안 직접 그러면 돼요 안 직접 그러면 간접 그럼 간접세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학교론 시험에서는 여기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 내는 건데 여기는 기억을 못 하고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여기만 막 주고 가라고 애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빠뜨려 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여기인데 그럼 직접세라는 것은 지금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라는 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전가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줄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전가 뒤에 한자를 써놓고 한자 뒤에 뭐라고 한글로 표시해 놓는가? 넘기다 전가한다 넘기다 다 알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전가라는 단어를 모르면 전가라는 의미를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전가한다 지금 내 손에 든 걸 넘긴다 이게 전가한다 넘긴다 전가한다 그러면 전가 넘기다 그럼 세금을 내가 내 손에서요 직접세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긴다 넘기지 못한다 넘기지 못한다 자기 손에 들고 자기가 직접 냈으니까 넘기지 못하죠 그럼 조세 전가가 불가능한 세금을 직접세로 한다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런 걸 내는데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한다 막 여기를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조세 전가가요 조세의 전가가 그러면 넘기는 게 간접세는 내 손에 있는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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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게 간접세예요 넘겨서 내 손에 있는 걸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겨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내 대신 내기하는 게 간접세 내 손에 들고 내가 가서 내는 건 직접세 1차 하시는 분들만 공부하세요 1차 하시는 분들 학교론에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거 1차에서는 나오는데 2차에서는 아예 내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용어는 다 잡았어 그럼 이제 용어 설명 끝났으면 세금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취득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뭔 말인지 지금 이 용어 뜻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이 용어 뜻을 못 알아먹으면 구별이 할 수가 없어요 용어 뜻을 아시는 분은 그냥 무조건 세금 나오면 그냥 무슨 세 무슨 세 다 알아뻐래요 100% 다 이해해뻐래요 내가 물건을 샀으니까 물건 산 사람이 내가 알아서 세금을 낸다 누구를 통해서 낸다 내가 직접세 등록을 할 때는 내가 알아서 낸다 누구를 통해서 낸다 내가 직접세 재산세 재산을 들고 있으면 재산세는 내가 낸다 누구를 통해서 낸다 내가 낸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나오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낸다 내가 낸다 내가 낸다 양도했으니까 부동산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내가 낸다 내가 낸다 내가 낸다 수퍼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있는데 10%는 내가 낸다 가게에다 주고 온다 내가 낸 사람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가게 들려서 물건 사고 10%는 은행 들려서 세금 내고 오고 그러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수퍼에다가 내 세금을 줘버려 그러면 내가 수퍼에다 주면 수퍼가 대신 받아가지고 그걸 정부에게 전달하네 그러면 내가 부담한 세금을 상대방한테 주니까 그 사람이 받아서 전달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다 그런 게 간접세예요 직접세 간접세 구분은요 시험 문제에서 어디서만 나오냐면 수능시험에서만 나오고 모든 자격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직접세 간접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직접세 간접세도 이번까지 강의하고 3월부터는 강의하지 않네요 이제 4번 인세 인세와 물세인데 이 부분은 세법시험에서 해년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돼요 이 4번은 2차 신문들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이 4번은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세법의 틀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틀을 못 잡아버리면 세법에 그냥 바로 흔들려 버려요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인세라는 것은 무엇을 인세라고 하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걸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그럼 1번 의의의 첫 줄 중간에 사람을 중심으로 두 번째 줄 과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걸 인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런 걸 인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를 인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사람 중심의 세금을 인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고유번호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 고유번호별로 신고하는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하나씩 신고하는 걸 이걸 인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우리 사람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사람마다 갚겠는가요? 다 다르겠는가요?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벌어들인 소득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이 많이 벌었으면 정부는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좀 더 너 많이 내세요 그런가? 너는 조금만 내세요 그런가? 많이 내세요 그러죠 그런데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좀 적으면 적게 벌었으면 많이 내세요 그런가? 조금만 내세요 그런가? 조금만 내세요 그래요 그러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이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액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율이 낮아지는가 높아져 버린가? 높아지고 그 소득이 낮아지면 율이 낮아지는 거 금액 크기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는 합산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합산, 합산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합쳐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합쳐서 물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 사람 간의 세율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세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합산 과세는 합쳐서 과세했으니까 세율도 많은 사람에게는 많게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아드릴게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고 합산 과세인 경우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주로라는 단어를 교재에다 이걸 써놨는데도 이걸 짚어내고 왜 저걸 써놨는지 물어보신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주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세이고 합산 과세고 합산 과세 인세이고 합산 과세라기 해서 무조건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초과 누진 세율이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초과 누진 세율이지만 예외적으로 누진 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누진 세율을 시험해서 물어보겠는가 아닌 걸 주로 물어보겠는가 그렇죠? 아닌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때 그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인세이고 합산 과세라기 해서 무조건 초과 누진 세율은 아니라는 거 이걸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이번 년도 33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무려 이 지문을 세 줄이나 출제했어요 이 지문을 합산 과세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개념을 아는가를 무려 세 줄이나 출제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그만큼 상당히 까탈스럽게 문제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합산해서 과세하면 원칙은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하지만 초과 누진 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어떤 세금이 여기에 속하는지 그걸 찾아봐요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그랬는가 지방세다 그랬는가 국세라고 써졌네요 국세 국세인데 여기서 부동산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동산만 동그라미 치세요 부동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바로 위에다가 토지 주택 두 개만 쓰세요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말한다는 이야기인가 토지와 주택만 토지와 주택만 그러면 32의 기출문제로 증가하네요 32의 기출문제예요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았네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말하니까 토지와 주택만을 말하니까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주택만 정부세 대상이 되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정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33의 기출문제네요 33의 기출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그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합산하여 초가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럼 다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초가 누진세율를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원칙은 맞았는가 틀렸는가 맞았죠 원칙은 맞았죠 합산해서 누진세율이니까 맞았어요 자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지문을 낸 게 의견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개인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여 초가 누진세율를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가장 기본으로 먼저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을 뭐하여 합산하여 무슨 세율로 초가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예외로 가보죠 예외로 예외가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해요 지금 쓰지 마세요 법인들이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여 초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건 틀렸어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예외적으로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리세율로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진세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개인들만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법인들은 비리세율로 과세해요 그걸 32회 33회 연속 두 번을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겠던 거예요 이미 두 번 시험에 내버렸으면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그거는 내지는 않아요 내지 않으니까 그거는 지금 안 쓰셔도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합산과세라고 해서 초가 누진세율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생각만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 잡았어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몇 줄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만 몇 줄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대로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세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이게 무슨 세라는 이야기인가? 인세 인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할 때 어떻게 합칠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합쳐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써놓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치를 합치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작년 1년 동안 양도한 소득을 작년치를 합쳐서 작년에 세금을 신고하겠는가요?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하겠는가요? 그렇죠 작년치를 합쳤으니까 1년치를 12월 말까지 합쳤으니까 작년에 신고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합쳐서 다음 연도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치를 합산해서 신고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는가요? 많이 걸리겠는가요? 많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이제 많이 걸리겠으니까 1년치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대략 몇 월달에 신고하면 되겠는가요? 5월달 그게 33의 기출 문제예요 1년치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걸 작년 33의 기출 문제로 출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 그걸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년치가 합산이 되니까 그 해는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월해치를 합쳐서 다음 연도로 가서 신고하는데 만약에 1년치를 합쳐서 1월 1일까지 신고하려면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 해요 바로 이틀만 어떻게 그걸 다 해요? 힘들죠 1년치 다 찾아내려면 그래서 여유 있게 5개월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 사이에 그 전년도치를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제 됐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원칙은 무슨 세일로 가야 되는데 처가 누진세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누진세일이다 누진세일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32의 기출문제예요 32의 기출문제는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누진세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는 누진세일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진세일이 아닌 걸 이주로 32의 시험에서는 출제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완전 종합문제 형태로 이걸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 기본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세금에 대한 분석도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인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 더요 이제 지방세 쪽으로 내려 보세요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밑줄 그으시고 그 뒤에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만 하고 쓰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총 다섯 개가 있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전체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누구만 인세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토지만 토지만 인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세란 이야기인가? 인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인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4년 동안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4년이나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김포에 김포의 땅을 다섯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김포에 있는 땅은 전부 뭐 하여? 합산하여 합산하여 무슨 세위를 적용해서? 누진 세위를 적용해서 누진 세위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김포에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더해서 무조건 누진 세위라는 이야기인가? 누진 세위를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누진 세위를 아닌 것을 30일에 기출문제로 출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진 세위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누진 세위를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 그러면 아닌 거 2주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정확히 원리, 원칙으로 가는 건 잘 안 돼요 원리, 원칙에서 살짝 옆으로 빗나가는 것들 2주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런 것들을 헷갈리니까 그거 2주로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원칙은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원래는 초간 누진 세위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모두 초간 누진 세위를 적용이 되더라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만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세는 끝났어요 아주 어려운 인세를 잡았어요 잡았을 거라고 봐요 잡은 게 아니라 잡았을 거라고 봐요 이제 물세로 내려가 보네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책은 물세는 먼저 정의를 또 한 번 잡아보죠 물세라는 것은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이걸 물세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물건에 대하여 과세 첫 줄 끝에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이걸 물세라 하는데 물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을 두 글자로 딱 얼른 줄여보세요 그럼 앞에 있는 물자하고 뒤에 세자를 따서 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페이 넘겨가요 이제 특징으로 가봐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그 말은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한 개씩 한 개씩 가격을 찍든가요 그냥 전체를 묶어서 가격을 찍어버리든가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어떻게 개별적으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중심이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을 중심으로 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비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요 비례 세율이라는 게 뭔지 이제 용어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비례 세율이라는 것은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비례 세율이라고 해요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율은 똑같이 적용하는 걸 비례 세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건 살 때 천 원짜리 물건을 사든 10만 원짜리 사든 100만 원짜리를 사든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몇 프로씩이 붙어있던가요? 10% 똑같죠?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10%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이걸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비례 세율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건 무슨 세율? 초가 누진 세율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하면 비례 세율 그 뜻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진짜로 중요한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거 뭘 찾으면 되겠는가? 이제 아셨네 주로 이거 이렇게 찾아주면 책을 쓸 때 이런 걸 찾아내시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이걸 잘 못 찾아내세요 그래서 분명히 주로라는 단어를 써놨는데도 그냥 무조건 에어버려요 물세는 개별 과세고 비례 세율이다 물세는 개별 과세고 비례 세율이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물세고 개별 과세고 초가 누진 세율이다 하면 책이 틀렸어요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책이 아니 비례 세율이 왜 여기서는 누진 세율이 나온대요 무조건 비례 세율이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러면 개별 과세고 비례 세율이 시험에 주로 나오겠는가요? 개별 과세이고 비례 세율이 아닌 게 시험에 나오겠는가? 아닌 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4년씩이나 시험에 출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국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러면 취득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물세예요 물건을 사면 물건 중심이니까 1년에 부동산을 두 번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계산을 묶어 산다 두 번 따로 한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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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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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니까 세율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원칙은 달라지겠다 똑같을 것이다 똑같다 무슨 세율이니까? 비례 세율 원칙은 비례 세율이니까 등록면허세도 등록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된가요? 1년 치를 한 번에 묶어서 돈을 내면 되겠는가? 할 때마다 개별 과세니까 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등록할 때마다 자 이제 재산세요 재산세 중에서 누구만 인세로 갖는가요? 토지만 토지만 인세로 갔으니까 여기서는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하고 주택은 물건이 중심이 되는 세금입니다 체크 딱 해놓으세요 두 개만 선박 항공기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건축물하고 주택만 하세요 제가 김포에 주택을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김포에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될 때 이 두 개를 더해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로 따로 부과된다 왜? 왜 따로 따로 부과된다? 개별 과세니까 그러면 그 두 개의 주택을 따로따로 계산하되 한 개씩 한 개씩 따로 계산하되 세율은 원칙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비례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서 계속 내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쓰면 안 돼요? 지금 쓰셔버리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재산세 가서 이해하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다시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나 주택은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그럼 다시 제가 김포에 주택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고지서는 한 장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각각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렇죠 개별 과세니까 각각으로 그럼 제가 김포에 다섯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섯 장 따로따로 재산세가 나온다 토지는 합쳐서 한 장으로 나온다 합쳐서 한 장으로 알았죠 이제 합산 과세면 묶어서 한 장으로 개별 과세면 따로따로 한 장씩 이게 33의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기본 배경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게 앞에 기본 이 개념을 못 잡으니까 뒤에 가면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버리니까 다 잡아버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 했던 것을 연습 칠판만 보고 연습하세요 안 되면 책을 가서 잠깐 보고 잘 되면 이대로만 해버리세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과세를 인세 물건이 중심이 되면 물세 자 이렇게 여기는 끝 됐어요 이제 취득세는 인세와 물세 중에 취득세는 그러면 1년치를 합쳐서 계산한다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다 취득할 때마다 인세다 물세다 물세다 등록면허세는 물세 할 때마다 재산세는 둘 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해결했네요 그러면 재산세 중에 재산세에서는 누구만 인세로 간다 토지만 토지만 인세로 갑니다 이랬어요 해결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결됐으면 한 번 더 연습 안 해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제 교재 25페이지를 먼저 펼치세요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25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표 이 표가 있을 거예요 절대 먼저 쓰지 마세요 그 표에다 먼저 쓰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이 표를 참고만 하세요 지금 취득세는 둘 중에 취득세는 인세와 물세 중에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둘 다 종합부동산세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이 중에서 재산세에서 재산세에서 인세로 가는 것은 누구만 인세로 간다 토지만 토지만 그게 재산세 인세의 동그라미 속에다 토지만 하고 쓰세요 조그맣게 쓰세요 조그맣게 쓰세요 거기다 토지만 재산세 인세 쪽에다가 토지만 여기 그림하고 똑같이 해요 여기만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물세라는 말 인세 물세가 있는데요 인세 물세 있죠 그 뒤에다가 합산과세 개별과세 하고 조그맣게 두 개 이렇게 써보세요 오른쪽에 빈 공간 쪽에다 물세 뒤쪽에다가 합산과세 개별과세 이렇게 써보세요 합산과세 개별과세 책에다 못 써드린 이유가 편집을 할 때 더 이상 안 나가서 못 해서 이 표가 이 표가 너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린 거예요 거기다 연결할 때 화살표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먼저 봐보세요 인세는 인세는 무슨 과세로 연결하라 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인세는 이렇게 합산과세 인세는 합산과세 그 다음에 물세는 개별과세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인세는 합산과세 물세는 개별과세 그럼 이제 해석이요 취득세는 물세니까 물세니까 무슨 과세로 연결한다 개별과세 등록면으로서도 물세니까 개별과세 재산세는 합산과세 개별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그럼 다시요 합산과세에서 재산세 합산과세는 더지만 하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첫 시간이 끝나요 여기까지 이 내용이 시험에서 두 개에서 세 개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흐름을 이거 표만 막 예운당에서 풀린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기본적인 인세 특징하고 물세 특징들을 알고 세율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만 여기 문제는 풀려요 이 문제들이 풀리는 게 상당히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 나오면 아차는 순간에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또 정리를 시작하죠